앞선 영상에서는 여기 이 문자를 이용해서 기본 한글 모델링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한글을 그냥 작성하면 되죠 하지만 글꼴이 바뀌었을 때는 한글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파일을 바꿔서 svg로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그림판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한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꼴을 조금 크고 두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글꼴을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글꼴을 그림을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그림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svg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svg 파일로 변환해서 팅커캐드에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보면은 글꼴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그림 파일을 저장할 때는요 글꼴이 굉장히 큰 게 좋습니다 글꼴을 다시 한번 크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역시 그림으로 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svg 파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파일보다는 조금 더 글꼴이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한글로 변환해서 svg로 변환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림 파일을 만들 때는 글자가 크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그림 파일을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구글 드로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드로잉을 검색을 하면 구글 브라우저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여기서 글꼴을 작성을 해서 바로 svg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문구를 쓴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글꼴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다음에요 여기서 파일에 보시면 다운로드 그 다음에 svg 바로 svg로 파일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틴커캐드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구글 드로잉에서 만든 svg 파일을 바로 가져오기를 하면 됩니다 역시 치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줄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림 파일 또는 svg 파일을 가져와서 다양한 글꼴의 모양의 한글을 모델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덩어리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글자를 내 홈으로 구멍 도용으로 이용해서 디자인을 활용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좋아요 yanme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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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